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는 성경은 9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편 146편 1절로 10절 함께 나눌 제목은 요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는 자의 잔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봉독해 드립니다.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요호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요호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잔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요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혼이 진실함을 지키시며 악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요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요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요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요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요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시오나 요호와 내 하나님은 영혼이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절까지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그 마음에 찬양하는 소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과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까지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혼이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도 마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진실함을 지키시며 대대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10편은 150편까지 할렐루야 10편 중에서 이제 145편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45편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송도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요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도울 힘이 없고 다른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생활하면서 어쩐 부모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뜻이 안 맞고 아이들이 좀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저 자식화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핏담 흘려가면서 일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서러움에 복받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을 만한 대상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은 사랑할 대상이고 보호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좀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나면 그 아침 이슬은 금방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개가 어떻습니까? 안개가 해가 뜨기 전에는 좀 수모그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만 뜨면 안개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사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요하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처럼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목적과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이 세상에 참으로 잠시 딱 없어질 어떤 재물을 두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참으로 어떤 권력을 이 세상에 무슨 영화를 두고 이 세상의 것을 혹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는 분명히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떤 송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질문을 했더니 아주 어떤 한 분 송도님이 아주 좋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깊이 함께 공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는 뭘 도울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서로 말로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추간하시며 역사하시며 섭리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한기상 18장에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칼멜산에서 싸울 때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며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21재로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믿는 나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자세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날은 세상에 나가서 바할과 아세라를 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함께 도전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을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업하면서 대충대충 종교생활하는 이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단호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너희는 어느 때까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법문 5절에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삭의 하나님도 아브라하멘도 될 수 있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법문은 얘기했을까요?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고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송도는 고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단호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나오면서 형의 새의 발꿈질을 붙잡고 결국 단팥죽 한 그릇에 그 소혼을 이루어간 그러한 욕심꾸러기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속이고 애삼촌까지 속인 것 같지만 그 심중에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고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송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낭망하고 쉽게 실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송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축복이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송도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만으로 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신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